3.2 경기 출전은 원래 7개의 경기입니다. 5.3 경기 출전은 올 수는 KXXX의 경기의 경기를 올려줍니다. 7.3 경기 출전은 이국 선수 수고가 경기 출전의 세대 경기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도 2년 연속 ST-ELEVEN에 확인됐습니다. 잠시만 내려주시고요. 자, 패스에서 KXXX의 경기 수비수 후보입니다. 성남FC 연재훈, F서울 우스발, 장롱대 김정홍, 매장치 정규, 과학스타일수 타성매, 수원 상성 홍철, 성남FC 사범이, F서울 홍인수 수수입니다. 현상 홍평패이구, 2019 패스예후를 수비수 후보였습니다. 장롱대 김정홍 장롱대 김정이 수원 상성 홍철 승우입니다. 시작 전부터는 신발을 중심으로서 호카우 선수는 올 시즌 소득 경기의 출전의 팀의 2년 면수 2년 초초 실전 1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원 선수는 소득 경기의 출전의 골 4개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베스트 배우는 2년 면수 출전이자 오늘 또 두 번째 출전인데요 네 자 다음 주에서 보는 에비스 올라왔는데요 먼저 풍요 선수에게 시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미어 대 스메팍의 상킬 수요댄입니다 잘생긴 풍요 선수 잘생긴 풍요 선수 잘생겼어요 밴드랑 관리로 참 기분도 즐거웠습니다 이어서 이용선수 역시 프로미어 대 스메팍의 상킬 수요댄입니다 상킬 수요댄입니다 이제 풍요 선수 나오시고요 고수 숙성 수요댄의 상킬 수요댄입니다 고수 잘생긴 45분 다음 주에는 풍요선수의 이 정선수 함께 사진 촬영을 드리기 위에서 수상대로 수상수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수비수 부분 배스피를 내복했었습니다. 먼저 수상수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밖에 늘 올라오는데 그래서 멘트를 준비해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쉽게 음성을 넘지 못하고 주무성이라는 걸 했습니다. 너무나 아쉽게 생각을 하고 또 그 길이가 돼서 내년에 꼭 더 내년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국산연대라는 선수의 자본을 받고 국산연대라는 팀을 위해서 우승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뭐 뒷바라지 해준 저희 와인에서 식사에 의해 된다고 전화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홍 선수의 수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해 저희 뒤에서 고생해 주신 저희 대표자님, 당장님, 우리 부당 직원들 그리고 MGB 팬분들한테 좀 감사드리신다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오늘 이 상담은 정말 저희 성북현대 동료들이 있어서 봐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드린다고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YS 강룡이 비슷한 호킹 스테이더라는 그리고 든든한 저희 정변의 상담이 있을 때 제가 유상을 받아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실은 제가 제 게임으로 제일 많이 경력하게 가사 더 조금 서로 잘해주신 와이프한테 이 상담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마지막으로 소원선생의 공청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또 5순환으로서 이렇게 고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감독님이 올해 처음 부인하셔서 많이 힘들 수 있는데 일단 축하하라는 말을 보여드리고 싶고 또 부모님들 감사드리고 올해 수원이라는 팀이 좀 화목당한 야외과 많이 받았을 때 그 야외과 환호를 다시 바뀔 수 있게끔 저희 시선한 팀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스터 캐릭터 출발점에서 4인 방입니다. 시선하는 미스터스들에게 여러분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